성공했어요 아 힘들어 안녕하세요 윤희워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뭘 만들거냐면 바로바로 도너츠를 만들거에요 무슨 도너츠인가요? 광고 아닙니다 네 그럼요 제가 반죽에 필요한 재료는 가루, 계란, 우유가 필요합니다 자세히 보고 계신데 뭘 보고 계신거죠? 설명을 제가 이미 다 외워왔어요 어떻게 하는겁니까? 제가 한번 만들면서 자신있습니까? 네 자신있습니다 그 이 도너츠는 반죽한 다음에 튀겨야되죠?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숙성을 얼른 넣어요? 숙성? 근데 계란을 바로 여기 넣는거 아닐텐데 먹을수만 있으면 되니까요 먹을수만 있으면 되니까요 먹을수는 있겠죠? 심심이 많으니까 제가 오늘 네 네 게이머 드레이버인데 그렇죠 됐습니다 나는 맘에 넣는 요청이 있는데 훗 알아두세요 예예예 알겠습니다 제자도 알아두세요 아우 예예예 버터를 넣는거죠? 버터 많이 넣는건가요? 다른 보호자와 같이 너무 위험한데? 지금 버터 하니까 버터를 한번 불러달라니까요 네 지금부터 10분 동안만 냉장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 아니에요 네 네 자 됐습니다 네 10분이 됐습니다 짠 이게 잘 되셨죠? 아 잘 됐죠? 네 네 잘 숙성 됐고요 그러면 틀을 만들고 그 어떤 선반 같은게 있어야 되겠죠? 이게 틀을 찍으면 아니요 그냥 받아야되면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예 요리가 아닙니다 네네네 밀대는 왜 밀대죠? 밀대요? 밀대 쓰니까 밀대 오 좋네요 아 힘들어 이렇게 밀면 안되죠 차라리 호떡하는게 낫지 않겠네 도전 도넛 치즈볼 원래 치즈볼에 도넛이 들어가요 반죽에 그렇죠 도전 치즈볼 아니에요? 맛이 비슷하게 한거에요 도넛 치즈볼은 치즈도넛볼하고 다릅니다 이게 무슨말이죠? 응 잘 알죠 영감님 이게 뭐 치즈볼 당부했어 당부했어 아유 진짜 아니 술이 웃음이 왜 이렇게 아니 웃음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튀김 헬퍼로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왜 왠기 이렇게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니? 이렇게 치즈를 했어 엄마 도마 좀 여기도 올려놓고 나는 친절합니다 나의 친절은 매우 상대적입니다 홍원기씨 자 이제 ité 이건 치즈볼 도넛스 장아찌, 국수를 튀긴 건데 라면땅처럼 라면스프와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와 늘어나요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 동지 한입 하나 둘 셋 코끼리 코에 먹었어요 탄산 드릴까요? 네 탄산으로 드릴게요 매실탄산 네 어때요? 좋아요 매실탄산을 준비했어요 시원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매실탄산 이게 다시 만들고요 을ㅎㅎ 자 마실 맛있나요? 오 토마토 로봅 연다 고 Groß 물질이랑 탄산수를 섞었어요 맞습니다 만든건 이건데 먹는건 거의 분명하게 물리는데 물리는데 안녕 안녕 안녕